흑인을 비롯한 유색인종들은 직장 내 보이지 않는 차별 등으로 재택근무를 더 편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BS 머니와치에 따르면 최근의 설문조사 결과 흑인과 히스패닉 등 유색인종 근로자들은 백인이 많은 직장에 근무할 경우 감정적으로 더 힘들다고 답했습니다. 유색인종 근로자들 중 상당수는 재택근무가 마음의 평화를 느끼게 해주고 일의 능률에도 도움이 된다 밝혔습니다. 이들은 복장에서 머리 모양까지 회사 내 주류인종에 맞추려 노력해왔으나 재택근무를 하는 동안에는 이런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토로했습니다. 재택근무가 더 편하다 느낀 유색인종 근로자들은 오랫동안 직장에서 소외감을 느껴왔고 승진 기회에서도 유리천장을 경험했다 답했습니다. 특히 흑인 여성의 경우 직장 내에서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 감정 소모를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택근무를 선호하는 비율은 흑인과 백인 사이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는데 퓨처 포럼이 1만 명의 미국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재택근무를 선호한다 답한 흑인 근로자가 66%인 반면 백인 근로자들은 59%만이 재택근무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직으로 갈수록 인종 간 재택근무 선호 정도는 더 명확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CBS가 7월 보도한 내용을 보면 직장 복귀를 희망하는 백인 전문직 종사자가 21%인 반면 흑인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3%만이 대면 근무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문직일수록 직장 복귀 스트레스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에서 공정하게 대우받고 있다 답한 비율은 흑인 직원은 53%, 백인 직원은 74%가 그렇다고 답해 역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소속감을 묻는 질문에서도 백인 직원의 70%가 좋거나 매우 좋음으로 평가한 반면 흑인 직원의 경우 54%만이 긍정적 평가를 내렸습니다. 유색인종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원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인종차별과 조잡한 농담, 회사에서 벌어지는 각종 정치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 답했습니다. 유색인종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원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유색인종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원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유색인종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원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유색인종 근로자가 재택근무 원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유색인종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원하는 이유를 살펴보면